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사업도 마지막까지 프랑스 전력공사인 ADF와 경쟁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만큼 유럽에서 또 한 번 프랑스의 견제를 막아냈다는 사실에 한국수력원자력원팀 체제가 다시 한 번 빛을 발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 발전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유럽 내 원전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수주해왔지만 우리는 프랑스의 기술력이 뛰어나서 옅다기보단 유럽에서 막강한 정치적 입김을 가진 프랑스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국가들의 정치적인 선택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체코 정부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했으며 지난 2009년 당시 우리가 수주에 성공한 중동지역 최초의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 사례에서도 한국에게 큰 점수를 주었습니다. 기름이 많이 나서 원자력 발전이 필요 없는 아랍에미리트 UAE가 왜 수십 조원을 들여서 한국산 원전을 건설했는지와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잔고장이 많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프랑스산 원전에 비해 한국의 원자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코 정부 역시 이번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기에 유럽의 큰 축을 담당하는 프랑스 EDF 원전과 한국의 원전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체코가 한국의 원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뜬금없이 폴란드가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를 가동한 유럽에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일명 한수원이 이끌고 있는 팀코리아에는 한국전력그룹사와 두산애너빌리티 그리고 대우건설 등 굵직한 우리 기업들도 함께하는데요. 한수원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APR-1400 모델을 체코의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발전 설비 용량을 1.4GW에서 1.0GW로 낮춘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체코 프로젝트에 한국과 끝까지 경쟁했던 기업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였는데, 웨스팅하우스는 1960년대 당시 한국에게 직접적으로 원자력 기술을 이전해주던 기업이었던 만큼 한국이 자체 기술력과 설계를 발전시켜서 한국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던 기업을 경쟁에서 이기는 쾌거를 보여준 것은 물론 강력한 후보였던 프랑스 EDF마저 순수한 기술력과 안전성으로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주에 프랑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 발전량의 70% 이상을 원전으로 충당시키며, 유럽 최대 규모 56기의 원자로가 프랑스 영토에 있어 주변국으로 전력을 수출하기도 하는 만큼 프랑스는 원자력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유럽연합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저탄소 그린에너지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킨 것도 프랑스 정부의 입김이 강력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프랑스는 유럽 위회를 통해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서 자국의 원자로를 수출하려던 계획이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계약이 넘어가버려 말 그대로 죽서서 한국을 주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2009년 당시 UAE 바라카 원전 최종전에서도 한국과 프랑스가 둘이 맞붙었다가 한국으로 결정이 된 만큼 프랑스는 한국과 만나면 필패한다는 공식이 나올 지경입니다. 체코가 주목한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에 비해 한국 원자로의 사고율과 가동 중지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뛰어난 안정성 두 번째 프랑스의 해외 원전 수출 사례에서 단 한 번도 납기일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으며 평균적으로 30개월의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는 점은 거의 2년 6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뜻인데 체코 입장에선 원전을 2년 6개월 동안 가동을 못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비용까지 들어 간접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이 최초로 수주한 UAE 원전은 납기일을 정확하게 지켰다는 점이 큰 점수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발전당가도 2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GW당 발전당가가 약 80달러인 반면 한국은 3,500달러 수준으로 한국이 2배 이상 저렴하게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의 이면에는 한국 기술력의 장점 이외에도 추가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체코 측에서 한국의 방산까지 세트로 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체코 현지 매체는 이번 계약으로 한국에게 30조 원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방산을 더욱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체코 국방부는 2027년 이후 차세대 신형 전차를 100대 이상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야나 체르노초바 체코 국방장관에 따르면 독일의 신형 레오파르트와 미국의 에이브람스 그리고 한국의 KE 흑표 전차까지 세 가지 후보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까지 가장 유력했던 후보는 독일의 레오파르트였습니다. 체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인 만큼 군사경제적으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미 체코 독일엑스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T-72 전차를 공유해 전차 병력이 비어버린 체코에게 독일 육군이 사용하던 구형 레오파르트 전차 14대가량을 무상으로 지원한 바가 있는데요. 이는 체코의 차기 전차 사업을 위해 독일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독일의 이런 행동이 체코 전차 사업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지원하면서 체코 육군의 전차가 비어버린 상황에서 명품이라 평가받던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가 들어왔음에도 체코 육군의 정규 전차 부대로 편입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체코 측은 공여받은 전차이기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고 있지만 해당 레오파르트들이 구형이었다는 점과 실전에 투입되기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2대는 전시용으로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12대가 훈련용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모자란 전차 대수를 채우기 위해 하나라도 실전 배치를 해야 하는 체코 입장에서 무상지원받은 레오파르트라고 하더라도 실전 배치가 아니라 훈련용으로 남겨둔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제 레오파르트를 도입한다고 해도 납길 역시 문제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10대가 될까 말까 한데 100대가량 도입해야 하는 체코 입장에선 아무리 가까운 국가여도 쉽게 계약하기 망설여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후보로 있는 미국의 전차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비싼 에이브람스 전차인 만큼 가격과 유지 비용도 문제고 납길 역시 문제입니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한국의 K-흑표 전차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차 도입뿐만 아니라 육군용 장갑차와 지상군 방산의 교체 주기가 찾아온 만큼 체코는 다른 방산까지 패키지로 교체하려는 상황에 한국과 추가적인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40조 원의 방산을 수입하면서 K-E 공장과 K-E 공장 그리고 FA-50 정비창까지 가지고 갔는데 체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중에서 K-E 공장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과 사업 규모 30조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여기에 전차 및 방산 사업을 하면 폴란드와 비슷한 4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된다는 것이며 폴란드는 현금도 없이 대부분 대출인데도 공장까지 지어주는 건 너무 특혜성이 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너무 많은 대부분의 공장이 몰려있으면 장점도 있지만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공장이라는 점에서 타격 제일 순위가 되면서 공급망이 무너질 수도 있기에 각 공장을 국가별로 분리해놓아야 한다는 게 주요한 의견입니다. 한국에 K-E를 도입한 루마니아와 폴란드 그리고 앞으로 K-E를 도입하게 될 체코까지 세계국이 생산 및 유지보수 공장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폴란드는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게 수출대금을 납부하지도 않았는데 루마니아처럼 한국의 방산을 대규모로 구매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으며 체코와 같이 한국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방산을 원하는 곳도 나오고 있기에 폴란드가 현금도 없이 단순히 대기표를 일찍 뽑았다는 이유로 보던 특혜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한국산 방산의 계약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지적하는 등 유럽연합의 한국산 방산 견제 움직임에 맞춰서 폴란드도 한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에 한국이 언제까지 폴란드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상황입니다. 체코와 루마니아 역시 폴란드에게 과도한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들어서 한국과의 협상에서 윈윈하는 전략으로 다양한 제안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 페루 국영 방산 기업 FAME 현대로템으로부터 K808장갑차 3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남미의 국가 페루가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4척을 주문하더니 한국의 K808장갑차 차 30대까지 계약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루 장갑차 사업에서 지난해 세르비아의 한 기업이 제안한 장갑차가 최고 점수를 받았고 현대로템이 제안한 K808은 한 대당 259만 달러로 가장 비싼 제안 중 하나가 되어 조기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돌연 페루는 한국의 K808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808장갑차가 대당 259만 달러로 30대를 도입하면 1071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무엇보다 페루가 HD 현대와 계약한 함정의 규모는 4억 6,290만 달러 6,240억 원로 한국이 중남미에 방산 수출을 시작한 지 70년 역사상 역대 최대액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해 향후 페루 해군이 발주할 예정인 호위함 5척, 원해 경비함 3척, 상륙함 2척 등 후속 함정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추가 수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루가 이렇게 급히 한국의 함정을 역대 최고액으로 계약하고 비싼 장갑차까지 도입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콰도르가 한국의 함정을 무상으로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한국 부산 앞바다를 지키던 3000톤 티급 해양경찰청 3000일함은 1994년 부산 해경에 배치되어 올해 3월까지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했습니다. 한국은 이 노후된 함정을 해체하려면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해외에 무상 양해를 할 경우 페루 현대중공업 수주와 같은 부수적인 경제 효과와 함께 유지 보수 발주가 꾸준히 이뤄져 경제적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중소형 조선사들엔 추후 부품 조달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를 무상으로 받는 나라는 엄청난 구입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무상으로 주는 한국에게도 처분 비용이 들지 않고 추후 경제적 이익까지 챙길 수 있는 원원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쓰고 퇴역한 3000일함은 에콰도르군에 인도되자마자 놀랍게도 인근 남미 지역에서 바로 최강 전함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000일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000톤급 대형 함정으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이릅니다. 3000일함 양해는 해군을 포함해 현재까지 가장 큰 선박의 해외무상 양해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에콰도르의 선박이 인도되면 해당 지역에선 아마 가장 큰 함정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대형 함정을 받으면 에콰도르는 자체 무장까지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남미 지역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이 함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0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3국에 대한 개발 원조 확대를 공헌했기에 이번 3000일함을 무상 양해하는 것에 원조를 받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남미 대륙의 경우 칠레는 OECD 가입국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됐고 페루 역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여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의 해경 함정을 무상으로 받는 데엔 경쟁이 무척 치열했는데 대신 인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양여받는 국가가 지불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에콰도르는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남미 국가 에콰도르는 1950년 625전쟁 당시 미수교국이었지만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유엔군 파병 결의에 찬성하고 미국 오백틱과 각종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자동차 포니 승용 차육대의 첫 공식 수출국가도 에콰도르였습니다. 결국 한국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추후 발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인수 비용을 데리는 국가 가운데 에콰도르를 최종 낙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30년이 된 함정이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무장하면 최강 전함이 된다는 삼천이람이 에콰도르에게 넘어가자 페루는 몹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미에서 에콰도르와 페루는 인적국으로 불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스페인어권의 안데스 공동체 일원국이지만 크고 작은 국경 분쟁이 20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1941년에 에콰도르 페루 전쟁이 벌어졌고 분쟁은 1998년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거의 60년 동안 국경 분쟁이 벌어졌는데 194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국경에 관한 의정서에 합의했으나 의정서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은 약 78km 티원트자 정글 부근에서 국경 분쟁이 빈발해 왔습니다. 41년, 81년, 95년엔 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양국 국민들 사이의 감정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난 2017년에는 페루가 에콰도르의 접경지역에 장벽을 세우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코로나 당시엔 에콰도르의 환자가 늘어나자 페루가 국경을 봉쇄해 에콰도르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삼천이람의 에콰도르 무상양연은 남미 북서지역 내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고 페루에게는 비상상황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페루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국경 분쟁을 벌여왔고 최근의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자신들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거대한 한국산 함정을 에콰도르가 받아왔습니다. 또한 삼천이람은 한국의 해양경찰청에서 쓰는 경비함정이지만 에콰도르에서는 경찰청장이나 해경청장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계약하기 위해 왔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해경이 해군 소속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삼천이람은 국경을 지키는 경비함정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분쟁이나 전쟁이 벌어질 때 전투함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에콰도르 로프레도 국방부 장관은 방안의 해양경찰청에서 삼천통급 함정 양해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는 서명 후 삼천이람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치한 안전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거라 본다며 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 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뿌리난 페루는 에콰도르에 무상양해된 삼천이람을 만든 한국의 HD 현대중공업과 사상 최대 규모의 특수선 발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페루가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군함 중 호위함이 삼천사백톤급으로 삼천이람에 비해 만제 배수량 기준 사백톤가량이 큽니다. 에콰도르보다 잘 사는 페루는 내 돈으로 살 테니 에콰도르가 무상으로 받은 함정보다 더 큰 함정을 주문해버린 것입니다. 페루 함정 사업은 삼천사백톤급 호위함 한 척 2,200톤급 원해경비함 한 척 및 1,400톤급 상륙함 두 척을 페루 국영 심화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심화조선소와 협력해 오는 2030년까지 이들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에콰도르에 공여한 삼천이람은 HD 현대중공업이 페루에 수주한 삼천사백톤급 호위함이 나오기 전까지만 최강전함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천이람은 한국에서 30여 년 동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996년에는 페스카마 15호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났을 때 출항해 법인들을 국내로 압송했고 지난 2005년에는 부산 기장군 대변항 바다에서 조업하던 심풍우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이 지을 침범해 나포들 위기에 처했을 때도 투입됐습니다. 당시 심풍우를 사이에 두고 일본 순시선 7척과 삼천이람 등 국내 경비정 6척이 대치했는데 삼천이람은 한국 선원 9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울산 연포부두 내 석유제품 운반선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도 동원돼 불길을 완전히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삼천이람이 이제는 에콰도르에게 인도되어 그 지역에도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페루, 에콰도르 두 나라 모두와 원만한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에콰도르에게는 개발원조라는 이름하에 경비함정을 무상으로 주고 페루에게는 군함과 장갑차 등 필요한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이 두 나라를 비롯해 수많은 중남미 나라들에게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군함과 장갑차를 비롯해 최근에는 FA-50 전투기를 수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남미 나라들에게 퇴역하는 군함을 무상으로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FA는 수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돈지도 못사는 유럽에서 가장 각광받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한국이 독점 생산하게 될 것이다. 지난 15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왜 독일의 타우러스가 유럽에서 가장 원하는 장거리 미사일인가 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프랑스,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했으나 우크라이나 군은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가장 무서운 무기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청에 지난 일을 공개한 독일 장교들의 녹취록에서 장교들은 크림대교는 매우 좁은 목표물이어서 타격하기 어렵지만 영국,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쇠도우 미사일과 달리 타우러스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톰 쇠도우 미사일은 250km 이상 날아가지만 타우러스는 이보다 입에 먼 500km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공개되면서부터 타우러스의 위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타우러스가 전황을 바꿀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러시아가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프루트 종합신문은 지난달 익명의 정부 관계자 이인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가자국 정부에 타우러스 미사일 공급을 요구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자국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츠 독일 총리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선 우리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경우 러시아와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논쟁은 타우러스의 굉장한 능력을 더욱더 부각시켰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원하고 돈을 얼마를 줘도 살 수 없다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비유럽건 국가 중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은 주력 전투기 IF-15K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타우러스 260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500KM의 사거리를 지니고 있어 대전에서 발사하면 15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F-15K의 대북 억지력은 타우러스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우러스는 저공으로 침투하여 창문 크기의 작은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지하로 8M 이상 관통에 들어가면서 탄두를 폭발시켜야 할 지점을 자동 계산하는 공간감지 센서가 장착됐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공군은 동부가 최강의 공대지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타우러스 차기 모델인 타우러스 350K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타우러스보다 소용화하고 사거리와 파괴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일명 미니 타우러스 미사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길이 5M 지름 1.01M 무게 약 1.4T 탄두 중량은 480K로 크고 육중한 미사일인데 타우러스 350K는 이보다 300K 무게를 줄이고 길이 도형 0.6M 줄였습니다. 이렇게 무게와 길이를 획기적으로 줄였음에도 장약이나 관통력은 거의 동일하고 오히려 사거리는 500KM에서 600KM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은 거의 미친 무기가 틀림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기존 타우러스는 너무 크고 무거워 우리 전투기 중 대형기인 F-15K에만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소용화된 타우러스를 이제 한국은 경공격기 FA-50에 달고 KF-21에도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FA-50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무장이 약하다면서 수출에 다소 애로를 겪었는데 이 미니 타우러스를 다소 있다면 수출 경쟁력에서 압도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독일이 아닌 한국이 독점 생산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타우러스는 독일이 개발하고 한국 공군이 대량 도입한 미사일인데 독일이 한국과 공동 개발을 하자고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타우러스는 프랑스와 영국의 동종 미사일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이지만 생산라인이 멎었다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타우러스 생산라인은 마지막으로 한국 공군용 260발을 제작한 이래 멈춘 상태입니다. 유럽은 그동안 군축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무기를 구입하려 하지 많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만이 이 무기를 대거 구입한 VIP 고객이었습니다. 지금 타우러스는 주문이 들어오면 라인을 돌릴 수야 있겠지만 구성품 확보 등의 이유로 생산 재개에만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타우러스는 지금 당장 기술만 주면 바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우러스는 오래전부터 350K의 기술을 개발해왔는데 이걸 사겠다는 국가도 없었고 생산라인을 새로 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한국과 손을 잡고 기술을 전수해서 빨리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을 완료하려면 8, 9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우러스 350K는 당장 3년 안에 한국이 생산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 드레브스타드 한국지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 기술을 한국에게 주면 뭐가 남느냐는 질문에 세계방산시장에서 있어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미국의 보잉이나 토키드 마틴 같은 거대 기업에 비하면 그야말로 보잘것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마케팅만이 타우러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자신의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한국 독점 생산의 구체적 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타우러스 350K2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FA-50의 타우러스 무장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은 경공격기 FA-50의 4세대 이상 전투기급 공격력 확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FA-50 수출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상대하는 필리핀은 FA-50 12대를 운용중인데 이 소식에 환호하고 있고 폴란드도 FA-51.25기를 인도받고 총 48대의 기체를 인도받을 예정인데 폴란드에게도 굉장한 소식입니다. 또한 이 두 나라는 앞으로 KF-21 도입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지사장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FA-50용 타우러스는 3년 내 한국 양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FA-50 KF-21을 만드는 나라로 타우러스를 만들어 전투기에 장착해 바로 수출할 수 있기에 KF-21이 전력화되는 시기에 세계 최강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계획상 KF-21 블록 1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달지 않았는데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여러 해가 필요해 KF-21 블록부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공대지 없는 블록 1의 초도 양산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한국 국방 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였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의 개발이 늦어 KF-21 블록 1에 장착하지 못한다면 이제 원래 계획대로의 생산뿐만 아니라 조기 수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 드레브스타드 지사장은 향후 개발되는 한국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과 타우러스 350K 1을 KF-21 복수의 미사일로 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먼저 K2를 FA-50과 KF-21 블록 100을 장착하고 원래 예정대로 천룡 개발을 계속해나가 개발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두 개의 미사일을 함께 운용해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사실은 KF-21을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의 날이 한국은 자체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면 과감하게 다른 나라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 최강의 무기를 가장 빨리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한국의 강접이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Z엔진 1기를 도입해 KF-21 엔진 독자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독일 타우러스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독점 생산으로 FA-50과 KF-21 빠르게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기술을 자체 기술로 해결하려다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수출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본과 극단적으로 비교된다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일본은 다른 나라와 손을 잡으려 하는데 그러는 동안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공동개발 공동개발 프로그램으로 눈을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세대 5세대 전투기도 만들지 못한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말이 터무니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국내 네티즌들은 이참에 인도네시아가 빨리 한국과 결별 하고 일본과 6세대 전투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 후쯤 인도네시아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달고 KF-21을 운용하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 국가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겨울이 끝났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1년 만에 적자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신들이 전하는 현재 삼성전자 의 위치입니다. 최근 한 개월 내 발표된 증권사 실적 컨센서스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 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이익 추정치는 4조 9272억 원 이었습니다. A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6402억 원 대비 8배 가까이 669.6% 늘고 직전 분기에 2조 8257억 원 과 비교해도 74.4%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인 AI 열풍에 한국의 메모리 수출이 살아나면서 삼성전자 와 SK 아이닉스의 1분기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봄을 이끈 효자는 반도체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디램 시장 회복세를 견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낸드플래시 수출은 기록적 수준으로 반등해 전년 동기 대비 82% 전기 대비 3% 늘어난 약 1조 2천 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큰 적자로 위기를 맞았던 삼성전자는 올해 모두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은 최근 반도체뿐 아니라 가전에서도 순항 중이라 더욱 더 반등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엔비디아를 넘어설 비밀병기까지 공개하며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는데요. 대체 삼성이 공개한 비밀병기는 무엇인지 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이것을 주목하는지 삼성전자 세탁기와 건조기가 미국과 영국 매체들로부터 최고의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CBS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테스트를 통해 삼성전자 비스포크 드럼 세탁기를 2024년 최고의 세탁기로 선정했는데요. CBS는 삼성의 드럼 세탁기를 두고 AI 기반 기능으로 똑똑하고 효율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CBS는 삼성의 건조기 역시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삼성의 건조기는 8개 분야별로 선정한 최고의 건조기 중 3개 분야에 채택돼 가장 많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라이프스타일 전문 매체 구타오스키핑 역시 세탁 성능과 에너지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 비스포크 드럼 세탁기를 최고의 스마트 세탁기로 꼽았습니다. 영국 에서도 찬사는 이어졌습니다. 영국 제품 리뷰 전문 매체인 엑스퍼트 리뷰는 최고의 건조기 3총 중 하나로 삼성 시리즈 건조기를 선정했는데요. 이 매체는 삼성의 건조기가 뛰어난 에너지 효율 뿐 아니라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스마트 기능으로 효율적인 세탁 경험을 스마트폰 시장에서 들려왔습니다. 세계 첫 AI폰 인 갤럭시 S24가 출시 5개월 만에 스마트폰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5개월 만에 스마트폰 판매량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은 것은 세계 최초로 내놓은 엘폰이 북미 시장에서 호평받은 덕분인데요. 전작 대비 판매량이 증가한 갤럭시 Z폴드 플립 등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도 삼성전자의 1위 탈환에 힘을 보탰습니다. 삼성은 라이벌 애플이 반독점 소송 등으로 코너에 몰린 지금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새를 불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앞으로 더욱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의 공격적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은 주주총회에서 비밀병기를 깜짝 전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MS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I 테슬라 등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기업들 조차 꼼짝 못하는 기업이 있으니 그건 바로 엔비디아 입니다. 엔비디아의 2024회 개연도 4분기 영업 이익률은 무려 62% 에 달했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 62원을 지갑에 챙기는 엔비디아 매직 은 바로 독점 에서 나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AI 가속기에 4만 5만 달러의 가격표가 붙어도 마이크로소프트 MS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I 테슬라 등은 엔비디아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수긍거리면서도 결국 엔비디아 제품을 사야하며 조용히 엔비디아 대체를 준비할 뿐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뒤에서 수긍거리고만 있지 않고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자체 개발한 마아일을 네이버에 AI 서버용으로 납품하겠다고 발표하자 세계가 또 한 번 삼성에 놀랐습니다. 삼성이 네이버에 제공할 물량은 15만 20만 개로 금액으로 치면 1조 원 수준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네이버는 대화형 챗봇과 AI로 식당 추천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의 마아일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AI 개발 과정은 대규모 데이터를 습득해 모델을 구축하는 학습과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으로 나뉩니다. 대다수 빅테크는 GPU의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붙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학습, 추론 구분 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엔비디아 서버 매출의 40%, 약 25조 원이 이 추론 분야에서 나왔으니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론 영역에는 GPU 기반이 아니라 맞춤형 AI 가속기가 더 어울린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에는 병렬 연산에 특화한 GPU 기반 AI 가속기가 적합하지만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하는 데 필요한 추론에는 비싼 데다 전력도 많이 쓰는 엔비디아 제품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MS, 아마존, 메타 등이 신경망 처리 장치 등을 활용한 추론용 AI 가속기 개발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과 네이버의 동맹 역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으면서 AI 가속기 시장을 뚫어야 하는 명제 앞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지도를 기반으로 식당 등을 추천하는 네이버 플레이스 서비스용 추론 서버를 엔비디아 GPU 기반에서 인텔 중앙 처리 장치 CPU 기반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네이버 동맹은 공동 개발을 통해 AI 가속기의 맞춤형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격을 엔비디아 제품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 장사장은 지난 20일 주주총회에서 삼성이 만든 마하일은 데이터 병목 현상을 8분의 1로 줄이고 전력 효율을 8배 높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MS, 아마존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AI 가속기 자체 개발에 나섰지만 성능과 비용 면에서 마하일을 함께 쓰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빅테크는 벌써부터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60억 달러이던 추론용 AI 가속기 시장 규모는 2030년 143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AI 가속기 칩 개발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방침입니다. 그럼 삼성은 AI 추론 칩 마하일을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첫째 삼성전자는 마하일에서 데이터를 경량화하겠다는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라도 기존보다 군사를 빼거나 형태를 가볍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AI의 시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데이터 전쟁을 뜻합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해 훈련을 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마치 사람처럼 추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AI 시스템은 귀납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학습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해지고 그래서 정보가 쌓일수록 추론의 과정 역시 복잡해집니다. 거대 언어 모델의 LLM AI용 데이터 센터가 수많은 GPU나 CPU, AI용 연산 장치를 설치해 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 병목 현상과 전력 문제입니다.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게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인 H100은 부르는 게 값이라 최소 가격이 3,300만 원입니다.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쌉니다. H100 속에 들어가는 HBM의 가격은 범용 DRAM 가격의 67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에 매달 폭탄 맞듯이 나오는 전기요금의 유지비까지. AI 한 번 하려는데 너무 많은 돈이 나가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경영진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력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려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필요할 정도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경량화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칩 구조를 아주 영특하게 바꿔서 전력을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데이터를 어떻게 압축해서 경량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마하 1에는 푸루닝 알고리즘이 심어져 있는데요. 푸룬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지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다듬는다는 뜻이죠. 마하 1에서는 데이터를 가지치기 한다는 뜻입니다. 즉, 메모리 안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서 굳이 이 연산에 필요하지 않겠다 싶은 것들은 빼고 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솎아낸다는 걸까요? 그래서 AI 메모리 안에는 어떤 입력값을 원하는 출력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 매개변수, 이른바 파라미터 퍼레머터라는 게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AI의 발전으로 파라미터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GPU로 이동하는 터널이 맨날 이 파라미터 때문에 막히고 열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모리 안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꾸러미 형태로 저장돼 있는 게 특징입니다. 파라미터 꾸러미 전체를 GPU로 냅다 던지는 게 아니고 꾸러미 속에서 굳이 이 연산에 필요하지 않겠다 싶은 것들은 빼고 전달을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마아이를 함께 개발 중인 네이버 반도체 개발팀은 푸르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른바 암호화 알고리즘 앵크립션으로 정보를 변환하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아주 효율적인 AI 연산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SSD 고속이동 통신에서 정보 오류를 잡을 때 활용하는 에러 수정 코드 ECC의 안보코와 원리를 응용해 AI 칩 알고리즘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과 네이버 동맹이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내놓은 비밀병기 마아일 이것이 얼마나 많은 빅테크 기업에 팔리는가 스마트폰과 가전에 이어 전세계가 지금 삼성을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